이브이 뭐해 다녀? 저녁에 6마리인가 낳았을 때 내가 보고 새끼들이랑 같이 몸이 척척합니다. 도둑 고양이들을 많이 써도 우리 집에 오지도 못해요. 나주가 모독이에요. 지금 저 새끼 나기도 바쁜데 어디 가서 고양이를 울고 왔거냐 이 말이야. 진짜. 진짜. 웃겨 보래. 웃겨 보래. 완전 고양이거든요. 나주는 일을 완전히 속기로 변화시키고 있어. 그렇죠. 핥아줘봐. 핥아주기도 하고. 경기에서는 솔직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. 요즘 검사하면 결과를 정확히 알 수가 있고요. 엉망이들고. 맨 아저씨. 그들은 저도 한 번 더 기다려주셨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